정확하겠다. 서정적이고 평안없고. 여기서는 누가 쓰는가 해서 저. 그 셀러브리티라는 잡지에 이혜림 기자님이 써주신 겁니다. 노래를 한 곡 더 불러주신다고 얘기했다는데 어떤 노래를 불러주실 겁니까? 일단은 동기남종 노래는 좀 이따 듣나요? 네. 먼저 한 곡 더 해주신다고 그랬다고. 늦으면 잘릴까봐 노래가. 늦으면 잘릴까봐.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그날들 노래를 먼저 잘리면. 뭐 하고 싶은 거. 아까 그 노래? 하기로 한 거. 그날들? 그날들 하기 전에 저희가 짧게. 네. 2집 앨범의 나의 본족을 찾아서. 빨리해요. 본족이 어디세요? 빨리. 빨리. 저 본족 서울이에요. 네. 독산동. 네. 복산동이에요. 나의 본족을 찾아서. 여러분들의 본족은 어디신가요? 여러분 본족 찾으세요. 본족을 찾으러 한번 가보실까요? 본족 찾으세요. 정말 즉흥적이다. 잃어버린 땅 있으신 분들 본족 찾아서.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본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박수 박수. 2, 3, 4, 2, 4. 다시 펄스를 맞춰주시는 것 같아서.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1, 2, 3, 4.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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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나 어릴 적 생각하지 못했던 세월이 흘러간다는 의미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난 내가 어른이 되었구나 느꼈을 땐 작은 골목길을 지나 도착한 내가 어렸을 적 살았던 그곳에 작은 풀립 하나도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지금 10년 20년 30년 차 많은 시간이 흐르는구나 내가 뛰어놀던 그곳 길을 잃고 헤매던 그 자리에서 보고 싶던 얼굴들 잊고 있던 기억들이 생각나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뒤에서 기억이 피어난다 어릴 적 내가 뛰어놀다 신나게 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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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본족을 찾아서 들려드렸습니다.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불렀네요. 시간 좀 남았네요. 남았습니까? 1분 좀 반 정도 남았어요. 그러면 그날들 중에 저희가 앞부분 다 빼고 세월이 흘러서부터 저희가 불러드리겠습니다. 당신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. 세월이 흘러서 변한 건 없는데 이토록 잊지 못한 집사 diesesела 여러분 25년 부부 나의 눈물이 아쉬워 하 Hydrat 는 부족한onym 쓰레임 마 NEVBI 기 year 진영 가히 apo 전 너무 빨리 끝난거에요? 끝난거에요? 아니 뭐 조금 남았는데 일로 오세요 진짜 남았다 진짜 공기남녀 2위 유준상 7위를 달리고 있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